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날면서 체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피상적으로 말로만 풍선을 갖다가 뛰어서 하늘로 날려보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 눈에 볼 때마다 정말 조금이라도 아프고 감기에 걸려서 쿨럭쿨럭 거리면은 내가 아플듯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하고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자녀가 웃을 때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가 기뻐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독상자를 정말 그 종교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겨진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난 괜히 태어난 것 같아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야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천질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힘들고 지치고 눈물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항상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 지옥가에 마땅할 자 나를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악망 가운데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가슴만 치고 통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 죽은 가운데서 잔혹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나의 지금 삶은 어둡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자녀들도 뭔가 진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프고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아름답게 축복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교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많은 성도들 많은 지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확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편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들을 사랑하시는데 허공에 떠도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흔들고 떨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시험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평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23절 24절의 내용이 바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없고 모든 물질적인 평화가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 중심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허물어지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의 영화가 나에게 뭔가 부족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그 평안으로 힘 있게 자신감 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의 모든 삶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갑없이 주시는 겁니다 갑없이 전혀 난 받을만한 그런 선물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항상 나에게 베풀어주시고 거져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자는 은혜 받을 특권이 없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못난 생각 나에 대해서 미천한 생각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끝 웃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천국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 자체만 보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눈을 떴을 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계약권도 해야 되고 자 진로를 향해서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결정도 할 수 없고 나설 수도 없었지만 잠들 때 한번 하루를 돌아보니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마음도 있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하루에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고백하고 잠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포근한 밤을 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평생 하나님 부패명에 안길 때까지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단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과거로부터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받고 과거의 나는 다 죽어버리고 없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장 가운데 구절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절 처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감히 쳐져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체험했습니다 정말 죄인 괴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쫓아다니고 앞잡이고 행동대장을 되었던 자신 그 자신을 갖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참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고백할 때 아버지는 분명히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곳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내 삶의 어려운 곳들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힘있게 부르시시고 힘있게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분만 있으면 이 세상 어려운 곳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가 꽉 박혔습니까 자녀들이 꽁꽁 묶여서 미래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 치유자가 되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반드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풀어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믿음을 경험하는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가 주신 큰 사랑이 이말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항상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천지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는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다 나 스스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의 길은 열릴 것이다 나의 가정은 뚫릴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천국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가 승리하는 천하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색해